안녕하세요 로쿠미직입니다. 이번 블랙프라이데이를 맞아서 갑자기 컴플리트 시리즈 50% 세일을 시작해가지고 영상 준비했습니다. 보통 여름에 하는 세일에 비해서는 조금 품목도 적고 간단하게 세일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가격은 50% 세일인데다가 지난 세일까지는 14버전이었는데요. 이번 버전은 15버전입니다. 그러니까 15버전의 최초의 세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이 NI사의 홈페이지를 보고 설명을 드릴 거지만 매번 말씀드렸죠? 작년, 재작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여기서 구입하면 손해라고 매번 말씀드리죠? 이 영상뿐만 아니라 다른 영상들도 매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공식 홈페이지에서 구입하면 일반적으로 손해볼 가능성이 높다. 꼭 항상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 여러분 참고하셔가지고 가격 비교하신 다음에 좀 저렴하게 구입을 하시면 좋겠죠? 특히 컴플리트 시리즈는 워낙 단가가 높은 제품이다 보니까 다른 곳에서 훨씬 더 저렴하게 더 많은 금액을 아껴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그거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 거고요. 일단 공식적인 설명을 위해서 이 홈페이지로 들어왔습니다. nativeinstrument.com으로 들어왔고요. 바로 이렇게 첫 화면에 이렇게 떠 있습니다. 눌러볼게요. 그러면 밑에 이제 설명이 쭉 나오는데요. 뭐 컴플리트는 이미 뭐 잘 알고 계실 거기 때문에 여기서 뭐 복잡하게 설명은 안 드릴게요. 그런데 컴플리트를 구입하시려다 보면은 여기 밑에 잠깐 내려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탠다드 등급, 얼티밋 등급, 컬렉터스 에디션 등급이 있기 때문에 이 세 등급의 차이가 궁금하신 분들이 있어요. 나한테는 어떤 게 맞을지, 어떤 걸 구입해야 합리적일지 이런 생각이 들 텐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 아주 자세하게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컴플리트 시리즈가 좀 낯선 분들은 그 영상을 먼저 보시고 구입에 참고하시기를 권해드리고요. 어느 정도 알고 있다 또는 나는 이미 구입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바로 눌러서 가격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아무거나 일단 한번 눌러볼게요. 어떤 걸 눌러도 똑같은 화면이 뜹니다. 한번 볼게요. 네, 그러면 이렇게 세 가지 항목이 나옵니다. 이번 블랙프라이데이를 맞아서 연말 세일에서는 딱 세 가지 항목밖에 세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여름 세일 같은 경우에는 업데이트나 업그레이드 세일도 같이 진행을 하는데요. 이번 세일에서는 오직 풀 버전, 그러니까 새 제품을 구입하는 거에만 세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데이트, 업그레이드에 해당되는 분들은 내년까지 기다리시기를 좀 권해드리고요. 이번에는 컴플리트 시리즈를 완전 처음 구입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해당이 될 것 같아요. 가격 한번 바로 볼게요. 스탠다드 등급이고요. 여기 이제 가격 이렇게 딱 그어지고 할인한다고 나와 있죠. 반값 할인이에요. 299.5달러. 그러니까 300달러죠. 매번 말씀드리지만 369예요. 지난 세일 영상에서도 그랬고요. 300, 600, 900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5버전이 나왔지만 가격은 오르지 않았더라고요. 그나마 다행이에요. 가격까지 올렸으면 솔직히 조금 기분 나쁠 뻔했지만 어쨌든 가격은 그대로고요. 369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옆에 보시면 저는 지금 로그인을 한 상태인데요. 베스트 포유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저는 14버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업데이트하는 항목들, 업그레이드나 뭐 이런 것들이 너한테 잘 맞는다라고 표시가 되는데요. 일반적인 세일 때는 이런 거 보시고 여러분들이 나한테 어떤 게 맞는지 확인하고 업데이트, 업그레이드를 하면 되는데 이미 제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베스트 포유 되어 있지만 보세요. 이거 같은 경우 스탠다드에서 업그레이드하는 가격이 600달러인데 풀버전 그냥 사는 게 그냥 600달러 똑같죠. 이거 보세요. 이건 업그레이드인데 더 비싸요. 그냥 새 버전을 사는 게 더 싸요. 그러므로 다시 얘기하자면 새 버전 구입하는 딱 세 가지 항목에만 적용된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번 세일에서는 셀렉트 등급이라고 제일 하위 등급이 있어요. 그거는 아예 세일에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아예 번외로 치시고 스탠다드, 얼티밋, 컬렉터 세이션 이렇게 세 항목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구입하면 손해라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매번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베스트 서비스 홈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작년, 재작년 영상 보신 분들은 알아서 잘 찾아가실 것 같아요. 하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천천히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베스트서비스.com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항상 세일 정보는 여기 누르잖아요. Show all deals 눌러볼게요. 그리고 쭉 내리시면요. 여기 이렇게 네이티브 인스트루먼트 50% 세일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웃긴 게 네이티브 인스트루먼트에서 블랙프라이데이 세일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컴플리트 50% 세일 항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쭉 살펴봤는데 별로 여러분들께 추천할 만한 게 없었어요. 저한테도 뭐 구미당기는 내용들이 없었고요. 그래서 뭐 소개할 일이 없겠다 하고 그냥 넘겼는데 갑자기 오늘 딱 보니까 어? 컴플리트가 오늘부터 세일을 시작한다고 그렇게 정보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정보를 보자마자 바로 영상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눌러서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아주 뭐 예전에 비하면 아주 깔끔해요. 딱 세 개밖에 없어요. 예전에는 막 이것저것 설명해야 될 게 되게 많고 되게 길었죠. 그래서 제가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고 영상도 길어졌는데 이번에는 너무 짧고 굵게 딱 설명드릴 수 있어요. 스탠다드, 컬렉터 세이션, 얼티밋 있는데요. 가격 보시면 아시겠지만 컬렉터 세이션이 가장 상위 등급, 얼티밋이 그 밑에 등급, 스탠다드가 그 밑에 등급 이렇게 뭐 아시죠? 아까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각 등급 차이나 이런 거 다뤘던 영상에서 제가 말씀은 드렸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스탠다드 등급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각각의 약 300달러씩의 차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300달러면 여기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걸로 해결을 보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 300달러라고 하는 차익으로 컴플리트 시리즈에서 약간 약점으로 얘기하는 것들을 보완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 어떤 사람들은 컴플리트 시리즈 하나 있으면 이걸로 다 끝납니다. 이거 하나 있으면 다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솔직히 안 됩니다. 그거 솔직히. 왜 안 되냐면은 컴플리트 시리즈에도 조금 부족한 퀄리티의 그런 음원들이 있어요. 매번 컴플리트 설명드릴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어쿠스틱 드럼, 베이스 등등의 이런 음원들은 타 회사 제품 뭐 이전에 바로 설명드렸던 뭐 어딕티브 드럼이나 이지드러머나 뭐 이런 회사들 그 다음에 뭐 모더베이스 등등 이런 회사들보다도 퀄리티가 떨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컴플리트 시리즈에 있으니까 그냥 써야지 라고 하지만 막상 퀄리티가 생각보다 별론데 라고 느끼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 좋다고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면 컴플리트 시리즈 사서 엄청나게 많은 용량을 다 쓸 것 같지만 기껏해야 30%, 20% 이 정도밖에 활용 안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얼티밋 등급은 있어야지 내가 쓸 수 있겠구나 라고 사놓고는 정작 사용하는 거는 스탠다드 등급에 있는 거 정도밖에 사용을 안 한다면 300달러 아까운 거죠. 그 300달러를 아까 말씀드린 드럼 가상학기, 베이스 가상학기 아니면 뭐 신디 사이즈 가상학기 아니면 오케스트라 가상학기 다른 회사 거에 투자하면은 훨씬 더 현명하고 합리적인 구입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가상학기의 어떤 사용폭이나 퀄리티도 조금 더 증가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컴플리트 하나만 올인해서 뭐 컴플리트 하나만 다 됩니다. 이런 거에 현혹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엄밀하게 따져서 나한테 어떤 게 맞는지 그런 거 잘 생각하셔가지고 구입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컴플리트 묶음 자체는 굉장히 좋긴 좋아요. 뭐 이펙터들도 있고 가상학기도 있고 샘플들도 있고 별의별게 다 있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최대의 종합 선물 세트 중에 하나니까 그런 측면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또 가상학기 모음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높아심에 사전 설명 살짝 드렸고요. 가격 하나씩 살펴볼게요. 스탠다드 등급이 264.6달러라고 나와 있어요.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아까 보셨죠? 300달러 생각하시면 된다고 했어요. 3, 6, 9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약 30에서 35달러 정도 저렴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얼티밋 바로 위에 상위 등급이죠. 530.09달러라고 돼 있어요. 아까 공식 홈페이지에서 600달러. 그러면 약 70달러 정도가 저렴한 거죠. 가격이 워낙 단가가 세니까 이렇게 뭔가 절약하는 게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공식 홈페이지에서 못 모르고 샀다. 거의 10만 원씩 차이가 나버립니다. 꼭 주의해 주시고요. 주변에서 또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좀 알려주시고 좀 그러세요. 그 다음 컬렉터스 에디션 한번 보면요. 795.58달러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공식 홈페이지는 900달러. 그러면 105달러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구입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정말 엄청난 차이를 지금 갖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중에 잘 골라가지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의 사용 환경이나 앞으로 쓰임새나 이런 거 잘 고려해 보시고 합리적인 구입을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추천드리려고 하는 게 예전에 등급을 비교했던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얼티밋을 사려고 하는데 아니 더 상위 등급이 있고 내가 어느 정도 그동안의 여유돈을 좀 모았다. 제대로 한번 구입해 보려고. 근데 컬렉터스 에디션이 더 낫지 않을까. 300달러나 비싼데. 그리고 여기에서 제일 높은 상위 등급인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컬렉터스 에디션에서는 오케스트라 음원이 엄청나게 많이 증가하고요. 그 다음에 샘플 같은 걸 많이 활용하는 그런 음악 장르를 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는 방대한 샘플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샘플을 별로 활용하지 않는데 그러면 별로예요. 아니 근데 나는 오케스트라 음원은 되게 많이 쓸 것 같다. 그러면 300달러 값어치를 하지. 그래서 이거 구입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보통 그거 말립니다. 그냥 컬렉터스 에디션을 사고 싶다. 그러면 사실 수 있는데. 오케스트라 음원이 많으니까 이걸 사려고 한다. 그러면 말립니다. 그러면 그 대안이 뭐냐. 예전에도 스피파이 오디오나 EWQL이나 오케스트라 툴스나 시네마틱 스트링이나 시네 샘플스나 뭐 여러가지 회사들 간혹 가다 설명드리고 했는데. 그냥 여기서 블랙프라이데이 세일 중이니까 그냥 딱 하나를 추천드릴게요. 저도 구입해서 잘 쓰고 있는데요. 뭐냐면요. 바로 이스트웨스트 컨트럴이 그러니까 EW에서 나온 할리우드 오케스트라 오프스 에디션 다이아몬드입니다. 이게 원래 예전에 처음 났을 때는 999달러였어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그냥 정가를 내렸더라고요. 649로. 그리고 세일할 때 우리가 폭탄 세일을 하면서 299까지 내려왔었고요. 저는 그때 샀어요. 299보고 이 정도면 살만하다. 샀어요. 근데 지금 더 내려왔어요. 249에요. 이제는 50달러가 더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얼티밋을 사고 나머지 300달러 차익이 있었죠. 컬렉서스 에디션으로 올라가는 데 있어서. 근데 오케스트라 음원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니까 컬렉서 에디션으로 하려고 하면 그냥 얼티밋 구입하시고 이걸 구입하는 거를 저는 더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밑에 한번 봐보세요. 여기에 950기가의 오케스트라 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오케스트라 관련된 건 전부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가격 대비 봤을 때 249달러짜리 중에 이거보다 더 좋은 제품은 저는 지금까지는 못 봤어요. 어떤 사운드나 어떤 사용법에 대해서 아니면 회사의 어떤 그런 로열티 이런 것 때문에 호불호는 있을 수 있지만 950기가나 되는 오케스트라 음원인데 가격이 249달러밖에 안 한다. 굉장히 가성비가 좋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 이제 쭉 보시면은 할리우드 브라스 있고요. 브라스 계열 다 모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트링스 있고요. 다 모여 있고요. 그 다음에 오케스트라 우드윈즈 목관 악기죠. 다 모여 있고. 그 다음 퍼쿠션 계열들. 오케스트라 관련된 퍼쿠션이에요. 다 모여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오케스트레이터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좀 더 세밀한 조정을 할 수 있는 이런 것까지 다 내장돼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또 좋은 점이 뭐냐면 솔로 악기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작업하시다 보면 여러 명이서 동시에 울리는 게 아니라 솔로 바이올린이나 솔로 첼로나 이런 게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저도 약간 반신반의하면서 써봤는데 생각보다 괜찮아요. 솔로 악기들로도 굉장히 활용하기에 좋으니까 뭐 전체적으로 막 깔아주는 아니면 뭐 영화 음악이나 뭐 영상 음악 등등 하듯이 완전 풀로 오케스트라 나오는 것도 있지만 솔로 악기들도 굉장히 사용하기 쉽다는 거 그것까지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오케스트라 전문 악기 정말 많은 회사들이 있고 진짜 이거보다 뭐 더 좋은 회사들도 있고 더 대용량 회사도 있지만요. 그래도 내가 한번 제대로 이 참에 한번 구입해서 써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 이 할리우드 오케스트라 오프스 에디션 다이아몬드 이스트 웨스트 퀀턴 리그니까 EWQL이라고 옛날에 많이 불렀는데 요즘엔 그냥 이스트 웨스트 사운즈라고 이렇게 회사명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 회사 제품이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 거예요. 네 컴퓰리트 시리즈가 갑자기 세일을 시작해가지고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렸고요. 여기서 구입을 하시면은 간격을 굉장히 절약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참고하시고 또 여러분들께 맞는 거 잘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렸던 300달러의 차익이 있기 때문에 약간 오케스트라 음원에 좀 더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컴퓰리트 시리즈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아까 전에 그 이스트 웨스트 회사의 그 제품이 좀 더 추천할 만하니까 그거 함께 고려하시고 구입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컴퓰리트 15 시리즈 연말 세일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세일이 12월 30일까지 진행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유롭게 천천히 생각하시고 현명한 구입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유용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루크뮤직이었습니다.